오늘도 오후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부산은 현재 미세먼지 농도 2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며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내일 오전까지도 공개가 다소 탁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가 돼서야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기온이 높게 올라서 낮에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3.4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년 수준을 3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인 내일도 맑은 하늘 아래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전국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로 인해 하늘이 뿌옇게 보이겠고요. 오후에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로는 한때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3.4도, 거제 10.8도, 남해는 11.1도로 온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2도, 거제 24도, 창원 역시 2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내륙인 합천은 27도, 진주는 26도로 초여름처럼 날이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미터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부산은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